와 코카소스 장수풍뎅이 사이즈가 이거 몇이야? 125? 125? 우와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오늘은 바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덩치가 큰 코카소스 장수풍뎅이 실제로는 키론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? 학문적으로 따지자면 키론 쪽이 맞긴 하죠 근데 인도네시아에 가면 무조건 나 코카소스 하고 동화 채집할 때 보면 코카소스 한 명이 샥 날라오는 바로 코카소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희수님 코카소스가 아종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개 있죠 아 네 개 있는데 오늘은 잔센씨 잔센씨 잔센씨는 수마트라에서 많이 나오죠 아 다른데도 나옵니까? 나오긴 하는데 좀 모르는 지명이 많고 시베르트라던가 파가이 이런 거 어렵거든요 사실 작은 섬이죠 그거는 작은 섬이라서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마트라 주로 스마트라 섬에서 살고 있는 특징이 뭐 이제 이거 이거 앞쪽 멘질멘질 멘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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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있어요 가끔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이게 지금 잔센씨인데 사이즈가 둘 다 105예요 105 이것은 약간 중각? 중각 정도 중단각 장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? 좀 짧은 것 같긴 한데 어찌 보면 장각이죠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코카소스 장수풍뎅이 잔센시아종의 최대 사이즈 일단 기록상으로 138 138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알려드려요 얼마 전에 스마트라 딜러가 나한테 130짜리 코카소스 본 적 있냐 그래서 본 적 없다 가격이 궁금하지 않냐 가격이 어떻게 정하냐 자기가 파는 경험이 두 번 있다고 합니다 거의 20년 경력에 근데 얼마에 팔았냐니까 4,000불 4,000불에 자기가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 했더니 없어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600만원 정도 한다는 소리죠 한 마리에 130이 넘으면 자 그러면 코카소스 제일 작은 거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0 나오지 않나 40? 40도 있어? 아하 그럼 만천에 제일 작은 게 지금 얼마예요? 저희는 50 정도 50? 자 50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이야 이 코카소스 맞아? 놀랍게도 아하 50짜리 코카소스 그러면 만천에서 제일 큰 코카소스 현재 지금 몇입니까? 125짜리가 있죠 125 그럼 125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25 125 사실 이 잔센시 야종이 약간 그 뿌리 앞으로 앞으로 쭉쭉 이렇게 약간 둥스름한 게 아니라 돼서 약간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크기에 그렇죠 원명에 비해서도 훨씬 유리하죠 자 그러면 50과 125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앗 앗 이야 이거 뭐 뿔보다 짧다 아하 뿔보다 더 짧아? 진짜? 우와 정말 이게 같은 종입니다 그럼 무어라고 비교해야 되나? 우리 시대에는 이게 최용만하고 뽀빠이 상용 정도 되나? 하여간 그렇습니다 뭔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다 최용만은 아는데 제가 뽀빠이는 제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카소스 잔센시가 이렇게 자 같은 잔센시라는 거 그러면 이번에 또 123도 하나 들어왔잖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얘는 앞으로 덧붙었어 뿌리 쭉 뿌리 반이야 아하 자 대볼까? 얼마나 차이 나나? 아하 아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20짜리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120짜리 이 녀석 그래도 약간 그래도 굴빵합니다 약간 이렇게 이 녀석도 약간 살짝 휘어서 아주 예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118은 또 이렇게 나오고요 코카소스가 이렇게 120짜리가 사실 많은 개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귀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? 이 딜러가 이 딜러가 좀 특이한 딜러입니다 아마 그 스마트라섬을 종일 돌아다니나 봐 그래서 이걸 수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120이 좀 꽤 나옵니다 118만 돼도 사실은 덩치가 크죠 자 요것은 사이즈가 한 90 정도 되는데 요렇게 그래도 장각이 나오는 게 있고 보편적으로 요렇게 중단각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잔센씨가 보니까 이 중단각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래는 많지 않거든요 원래는 많지 않죠 원래 진짜 그죠? 90 넘으면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 딜러 뱅클루 딜러죠 이 딜러가 이 딜러 보면은 다 이 모양입니다 뱅클루에서 오는 이 딜러는 이상하게 이렇게 중단각이 많아요 여기 있는 거 다 90블러스거든요 아하 정말 90, 90이에요 이게 희한한 딜러입니다 희한한 딜러입니다 100자리에도 보니까는 중단각이 많더라고요 이 친구는요 아 왜 그런 거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살짝 깨는 그런 딜러입니다 어쨌든 만천에 지금 125자리 코카소스가 입고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은 코카소스, 키론, 잔센시야 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우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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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웅졸해진다 우와 굿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